. 어.. 개 공포. 공포야 게임이. 좋아 좋아 좋아. 좋아.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인데. 이게 빛을 잃어버려. 여기가 아니란 얘긴가봐. 저긴거 아닌가봐. 귀릴. 아 문을 닫을 수 있다고? 아.. 그런가? 어.. 어.. 무서워. 그럴 수 있을 것 같다. 이걸 내가 도중에 내려야되나보다. 그러면. 이렇게 한다며 이제 여기를? 아아아아아아. 이걸 쳐버리면 된다. 이걸 쳐버리면. 이걸 치면 문을 닫을 수 있을 것 같아. 아아아아. 오케이. 됐다 됐다 됐다. 빛은 끝났다. 이것도 하나 배웠네. 부딪치는 순간 빛이 꺼진다는거. 됐다. 이제 물기신 몇 마리씩 나올 것 같다. 오오오. 뭐죠? 어디 섬으로 왔습니다. 육지.. 육지 같기도 하구요. 섬도 육지긴 하지. 섬도 육지긴 하지. 드디어 이제. 잠수함과 떠나보내대네. 고생했다. 수암아. 고생했다. 오오오야 무슨 문이. 어억 어 사람이 이 안에 있어 내가 봤을 때는 뭔가 조정하는게 근처에 있어서 쟤네들을 한 번에 끌고 오는게 아니까 지렛대? 아 저걸? 근처에 잡을게 없잖아 이건지 알았는데 저 문짝인지 알았는데 없고 일단은 갑시다 못해 저거는 그래 여러분들 추측을 잘못 말한다고 해서 절대 미안해 하지 마세요 솔직히 저도 제가 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오늘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신작 게임이에요 오늘 새벽에 나갔어요 이거 이거 뭔가 발전기를 켜야될 것 같아 근데 이게 뭔 소리야 아까부터 뭔가 쿵쿵소리가 나네 어? 아 이거 설마 또 위아래로 움직이는건가? 자석의 원리 중력이 바뀌는건가? 19? 뭐지? 18? 아아아아 여기다 사람에다 모아야되나본데 그야지만이 뭔가 열리나본데 오면서 그거 있었나? 오면서 그거 있었나? 아아 이거 된다 엘리베이터 뭐 위에 가가지고 사람들 데리고 오고 이런건가 본데? 일단은 왼쪽부터 뭔가 조종하는 그런게 필요할거 같애 아아 나 혼자 절대 못하지 와아 야 게임 잘 맞는거 봐 저 밑에 아까 내가 있었던데 맵이 저렇게 보이네 화면이 여기 뭔가 조종할게 있어야돼 그래야지 얘를 데리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하부터 가야되나? 지하를 한번 가봅시다 이제 본격 시청자함께 추리해 나가는 방송 이게임에 그게 바로 재미죠 음 그거 말고 사실 우리가 암을 겪을 이유가 없죠 사실 결말이 궁금할 뿐 잠깐만요 어디로 가는 거지 또? 야 저 문 열면 엔딩 아니야? 문을 어떻게 여는 과정 오지네 아 저기 있네 어떻게 간다? 사다리 맨 오른쪽에 가보자 물이 또 있네 바로바로 위로 그 다음 다시 아래인 것 같죠?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가는 건가 본데? 헛! 이거 하는 사람은 진짜 무서워요 사운드 엄청 크기 개들이 뛰어오고 이런게 있어가지고 보는 사람은 모르겠어 헛!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어 이거 끊어졌는데 어머나 막 살피는데 막 괜찮냐고? 어? 뭐.. 야 뭐야 어 이 아저씨들 뭐야 나 왕관인가보다 내가 가자 가자 왕자의 게임 가자! 좋아 좋아 어 이걸 보고 따라오네 아 이거 그리고 내가 조정하는 거잖아 원래 근데 이게 끊어져도 줄이 끊어져도 이게 되는구나 어? 일로 가면 애들 오나? 아씨발 좀만 아 오케이 그럼 내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하면 아아 헛! 좋아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돼 어? 잠깐만 오늘 쟤네들 다 죽는데? 아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니 이 꼬마 애 그런 애 아닌데? 얘도 똑같은 애 아 벗으라고? 어어 벗어지지가 않아 아 안 벗어져 어? 벗어.. 벗어지지가 않아! 어떻게 되는거지 이게? 아 아 다행이다 아 얘네들 아 얘네들 자잘 안하네 아 아 아 정말 놀랬다 아 야 얘네들 은근 나 하는대로 내가 하라는대로 다 하는거 같더니만 지들 목숨 아끼네 아 놀랬잖니 어 어 아 그럼 얘네들 어떻게 보면 인격이 있네 어 얘네들 인격이 있는거네 그러면 그쵸? 인격이 없다 볼 수 없지 자 왼쪽도 가마 더 모을 수 있는거 아.. 어 뭐야 일로가면 죽는거 아니지 얘네들 어 어 오케이 끌어 뭔가 이게 있는거 같애 여기에 두는거 아닐까? 끝까지 끌어갈 필요는 없을거 같은데 끝까지 끌어갈 필요는 없을거 같은데 아아 한참간만 여기다 한번 올라와볼까? 뭐 어떻게 되는거지 이게?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어 쥐들이 알아서 날 밀어주는데 이러면 올라갈 수 있네 이러면 올라갈 수 있네 한번 가봐 뭔가 바로 태워서 애들을 인원수를 인원수를 채울 수 있 있기도 했지만 어? 이러면 다시 내려가면 계속 가봅시다 어어 저기 사람 또 있네 어어 저기 사람 또 있네 떨어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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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잠깐만 아아 오케이 나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되냐 이걸 가만있어봐 이걸 이렇게 아아 오케이 이렇게 하고 아니 이거 아닌데 쟤네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쟤네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어어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해놨지? 뭐지? 밑에다 집어넣어 뭐라고? 밑으로 누르는게 없어요 위로 하는거밖에 없어요 공기 뜰 때 아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 공기 뜰 때 밑에다 아 아 아 아 이걸 아 오케이 아 난 사람을 집어넣는 줄 알았어 역시나 잔인해 우와 됐다 얘들아 너네 뭐냐 어 가자 야 가자 나를 따르라 가자 가자 똑바로 걸어 똑바로 똑바로 걸어 어 가자 똑바로 걸어 얘들아 여기 길 위험하다 주인 주인 깔아 뭉개면 안 돼 어 좋아 좋아 노동자들 들어오고 있어요 됐어 됐어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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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어 가자 가자 야 쟤 뚱뚱한 애느냐 2인분 쳐주냐 쟤는 쟤는 어떻게 될까 내가 봤을 때는 아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얘들아 여기서 가온이 가온 데가 아니야 위로 가야 돼 얘네들이 끌고 한 번에 갖다 싹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 아 그러고 보니까 잠깐만 밑에 있는 애도 갖고 올 수 있었네 좋잖아 얘들아 올려봐 아뇌 아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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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인분 추가해요 아 미친 아 1인분 추가했네 여기 왜 있을까 그 야 그 맨 처음 지역도 가야돼 그래서 거기 왼쪽에 데리고 와야되거든 내가 봤을 때는 잠깐만 일로 일단 와봐 여기부터 뭐있나 한번 더 보자 아 있네 있네 있어 오케이 우리 저기 밑에 있는 사람도 구해야돼 뭐어떻게 이거 아 사러? 어 난 모르겠다 어 난 몰라 아몰랑 아몰랑 그 다음에 이제 중간층으로 갑시다 다 탔냐? 어 가자 아냐 얘네들도 죽어 아까 내가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었는데 안가는거 봐봐 어 거기 가면 죽는다는거 알고 있었잖아 총 몇 명이지 지금? 8명 되는 총 지금 몇 명이야 어 잠깐만 어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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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야 좋아 좋아 좋아좋아좋아 어 좋아 기부치 살아나네 와 애들 개 많네 어 이거 들어 어 야 애들 봐 논다 야 한 명이면 안돼 어 더 있어야돼 흠흠흠흠흠흠흠 흠흠흠흠흠 흠흠 뭐지 안오네? 일부도 없을거 같은데 저걸 눌러야되는거고 설마? 아 잠깐만 여기서 이거 아닌가? 이거 아닌가?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냐아냐아냐아냐 왼쪽으로 쓰읍 근데 이게 얘네들 머리 위에 있는다 그래서 아 되는구나 아 저기 3명도 있었네 좋아 못오는거 아니지? 아 jemand 또 내가 아 여기서 이렇게 해서 부우와 으어어어어어 아 저건 또 안 돼 동험 오아앰 Jess immut 우엉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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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정도 우왕! 아 잠깐만 아 이거 좀 안되나? 어어 수직으로 밖에 안되네 수직으로 밖에 안돼 이정도면 솔직히 되야되는거 아닌가 이거? 돌을 밀어보자고? 돌? 돌이 어디있어? 잠깐만 아 잠깐만 다시한번 가볼까 저길? 저기 다시한번 어어 우왕! 여기만 좀 특별하네 여기만 되네 이런 점프가 여기만 돼 다른덴 안돼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오케이 아오케오케오케 케케 케케오케 아 잠깐만 아 여기서 완전히 그냥 왼쪽으로 간 다음에 오케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이렇게 가서 갔을때 여기서 들어올려서 갔을때 여기서 들어올려서 아 너무너무 적어했다 중간정도 가면 아 이정도 가면 여기서 들어어어 아에 나 진짜 자아 이건 다 모은거 같애 이제 우리 앞길을 막을 자는 없다 현재까지 16명이라고? 거기이 여기 또 애들 또 있어 여기 또 어 이거봐 이거봐 얘네들까지 합치며 와봐 어? 한 명? 한 명? 한 명 내가 어디서 놓친거지? 한 명? 저기 위에 올라가는 데가 있긴 있었는데 거긴가봐 아냐아냐 어 위에 오른쪽에 올라가는 데가 있긴 있었거든 어 신났어 얘네들 조작이 막 겹쳐 조작이 막 겹쳐 자 부탁한다 구어억 기다리고 있어야돼 죽으면 안돼 근데 그 위치에서 죽어도 되긴데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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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왜이래? 어? 설마 얘는 시체로 이렇게 끄는건가? 얘는 갔어 죽은자를 살리진 않네 어 죽은자를 살리진 않아 됐어 가자 어 잠깐만 아 밑에서 또 어차피 운반하면 되는구나 가자 다 모았어 저기 떨어져있네 얘는 그냥 들었다가 야 게임 끝난거 같애 bgm 봐봐 됐어 애들아 고마웠어 어어 내가 무슨 비밀인지 모르지만 이 비밀을 꼭 내가 파헤치고 말게 꼭 구하러 올게 기다려 어 뭐야 이거 어 어어 어어 아니 뭐야 야 잠깐만 이거 뭐야 충격파야? 이거 노다이로 깰수있냐 1회차를 아 여기서 충격파라는거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근데 중요한거는 어 지금 공부게임이네 여기 떨고있어 점프해서 어 됐다 저기 딱 보니까 오프다 충격파 오프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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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 가 가 아니다 이거 들어올리는거 같다 그 다음 어떻게 가지? 아 하 진짜 게임 정말 이렇게 하고 다시 가야돼 일로 오케이 이제 들어가면 되는거 같애 가자 가자 됐어 이건 뭐지? 이건 뭐지? 어어 아 이게 막아주는거야 아 저기 정지를 시킬 수 있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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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더 가서 이 정도에서 해야 될거 같은데 너무 빨리하면 안될거같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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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그 다음 어떻게 하지? 어 그 다음 막을 두게 없네 미칫 미칫? 저기 아니야 아 아